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학교 등 지역사회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월봉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부모인 광주 651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미공인 상태에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이뿐만 아닙니다. 상일중학교 학생인 광주 635번째 확진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은 같은 반남 학생 광주 646번째 확진자로 이어져 광주 전남 최초의 교내 감염이 됐고 광주 646번째 확진자의 부모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 다양하게 확진자들이 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전남에서도 367번째 확진자에서 시작된 나주 혁신도시 중심 집단 감염도 광주 전남만 16명이 줄줄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누가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이번 주말에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